아니 잠깐만 수능이 한 달 남았는데 기분이 어떠신지 바른지에 양아치 선임 데리뷰티 뷰라벨 촬영하고 왔잖아요 만나보고 연예인분 중에 제일 제일 착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학교에 가려고 하는데 오늘 늦잠을 자버려서 화장도 못하고 지금 급하게 학교를 가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엘리미터를 타고 버스를 타러 갈 겁니다 지금 버스를 못 타서 택시를 급하게 불러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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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껏 있는 게 그거잖아. 아니 잠깐만요. 써 놓은 거 아니야? 진짜 왜? 이거 고려야 돼, 진짜. 아니야, 이거 아주 그냥. 야, 세븐틴 때 착각하다고. 보여드릴게요. 이거 지금 틴트 유통기한 몇 년까지야? 아니야, 이거 1년 안 됐어. 1년 남았어? 아니, 진짜 내용물이 없어. 아니, 진짜 이거 안. 아니, 내용물이 없는데? 야, 2,000년 되잖아. 이거 심각했어, 이거는. 아, 어떠세요? 어, 몰래. 아니, 왜 자꾸 대륙에 돌아가는지. 근데 떠나는. 안녕하세요. 공수, 네. 안녕하세요. 우리 내일부터 내일 보이면서 수목분 씹으면 이번에는 다섯 명씩 마신 거라서 그냥 하나 더 내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귤이다. 벌써 겨울인가 봐. 없었어. 어? 진짜? 오, 노! 하하하. 완전 양치스러워 실현하셔도 되나요? 저희가 설명해드릴게요 저희가 수능이 한 달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전 브이로그 온 줄 알죠? 아 알죠 알죠 정시죠 정시? 네 제가 정시였거든요 정시여가지고 네 수능이 한 달 남았는데 기분이 어떠신지? 정말 할 게 못 돼요 할 게 못 돼요? 지금 30일 전에 생각해보면 수능 100일 전이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수능 100일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근데 수능 100일 전에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아 이렇게 시간이 안 남았을 수가 이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100일 전은 진짜 세 개를 뒤집고도 나올 것 같아요 저는 30일에 피저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줌밥을 안 먹고 아세요? 매점에서나 분야파비가 이렇게 저건 흉내し 좀 있어야 돼요 오이소라 이게 무슨 장면인데 아 진짜 맛있겠다 점점 맛있겠다 맛있겠다 하는 거 아 그는 저한테 оказалось 아 아 아 우와 와 가 하 너 좀 너 아 나 가 가 심심한 물이 좋아서 그냥 먹으려고요 벽에 누운 물에 물을 못 굽고 배고파는 물에 물을 잘 먹으니까 밥이나 먹으러 가게 집중한 물에 물은 자, 우리 집에서 식당은 물에 물을 잘 먹으려고요 그리고 나이 날이 물고기를 그래서 먹으러 가게 잠시만요. 잠시만요. wealthy tyle wym aman 10 10 쏘 끼 낙지 너무 귀엽구만 당신의 우울편으로 당신의 우울편을 함께 일하는 우울편은 당신의 우울편은 그러니까 드디어 스파이크 지금은 1교시 쉬는 시간이고 1교시 자습 시간에 이렇게 메이크업을 마쳤습니다. 급하게 한 것 치고는 괜찮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수능이 한 달이 남았는데 공부를 안 하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으니까 저는 수능 정시로 대학을 갈 게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해요. 대학을 썼기 때문에 말이 안 나오냐. 이미 수시로 대학을 지원했기 때문에 수능은 필요가 없어요. 제가 4년제 대학을 썼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가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제가 미디어 영상과 면접을 봤잖아요. 면접 브이로그 올렸는데 거의 5만 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어요. 결과는 10월 말에 나오는데 떨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대학교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학 가야죠. 빨리 인사드려. 학생들이 아주 천 명이 넘게서 여기 그 졸업사진 브이로그에서 빨간 나무토를 담당하셨던 분이거든요. 거의 1500분이 넘는 분이 도와주셨거든요. 감사 인사드려야지. 얘 보고 단발로 자르시는 분 되게 많아. 난 이제 길 거야. 빨리 인사드려. 아니 이게 뒷통수만... 이 친구가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이 모집에서 이미 추적 크기가 400. 이번엔 그냥 크기가 얼마인 거야? 400인 거야. 천재 아니에요? 천재요? 어 맞아요. 이걸 또 해? 안돼. 지금 2교시 수학시간이 끝났습니다. 아침밥 드시고 오셨나요? 아니요. 아침밥을 못 먹어서 진짜 지금 배가 등껍질 붙었어요. 오늘 급식은 잡곡밥, 김치콩나물국, 돈육계란장조림, 감자전, 배주김치입니다. 에이드도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쉬는 시간입니다. 물 들어가요. 지금 물 들으러 갔다가 친구들 만났어요. 맞습니다. 현지야. 학교 좀 잘 나와라. 아 저 잘 나오고 있어. 아 올해. 야. 현지 일주일 만에 학교 왔어요. 한 8일 만에. 저 학교 잘 다녀요. 8일 만에 왔다가. 현지 양아치선이에요. 진짜 교복 안 입었어? 아 저기요 잠시만요. 와 혼자 교복 안 입었어. 교복. 혼자 안 입었어. 지금 마르토 파란색으로 여행식이에요. 여기로. 저기 교복 입은 친구 있는데. 여기. 일로 와봐요. 일로 와. 저기 교복입니까? 어 교복 입었네. 교복이에요. 조현이 교복 입었네. 아 저요? 아 저 라이킨네. 전 대신 물을 떠주고 계십니까? 이제 지하수부터 올라오는 물이거든요. 아 이게 진짜 유명한. 온기물이라는 소문인데. 변기물이요? 물 맛집으로 유명하거든요. 무슨 맛인데요? 백산수 맛이에요 백산수. 고객님과 고객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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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 정말 예루아. 조금 더요? 야무수가 kleine 방향으로 보일까요? 설탕. 계속 곱데기 부족한люkt. 아番君이 assaulted고. 왜 이렇게 바랍니다. 꼴구가oman을 오는데. 가슴로 names, 아까보이는 토마켓을 못 뵙고. 누구gon의 고객님의 고객님은 fasten콩이 할 것 같은데? 이제 5분만 있으면 점심시간이 됩니다. 오늘의 급식입니다. 짜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은거 같아요. 맛있어. 맛있어. 저희는 밥을 먹었는데 갑자기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점을 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있는데? 슈퍼콘. 민트 초코 있다. 나 이거 먹어야지? 아이스크림이 안 까져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나 지금 아이스크림을 사왔잖아요. 제가 민초파가 아니거든요. 나 중학교 1학년 때 먹어요. 근데 갑자기 폭 빠졌을 때가 있다니까. 맛있지? 막 급염 정도는 아니거든. 막 왜 먹어 이거. 근데 이건 연해. 아 연한 거야? 뭐 어때요? 어 내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 너무 약간 치약 맛나. 상쾌한 맛이 있는데. 약간 치약 가글이 데다가 톡 부섰던가? 지금 배터리가 다 돼서 휴대폰을 켰어요. 저희가 교실에서 급식실을 먹었잖아요. 근데 몇몇 분들이 교실에서 왜 먹냐고. 급식실 안 가냐고. 진짜요? 반응이 왜 그래요. 저희가 이제 1학년 때까지 급식실에서 먹었는데. 저희 급식실이 좀 작아요. 그래서 먹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3학년은 어쩔 수 없이 반에서 먹는 거예요. 아 2, 3학년. 2, 3학년. 좀 위생적으로는 좀 그렇긴 한데 편하긴 편해요. 쿠션에 담긴 썰이 있어요? 제가 이 쿠션을 이번에 샀거든요. 제가 저번에 인스타에 올렸는데 게리뷰티 뷰라벨 촬영하고 왔잖아요. 근데 그 같이 장현준님이랑 조이님이랑 진솔님이랑 교수님이랑 원장님 이렇게 앉아서 뷰라벨을 촬영했는데. 이제 쉬는 시간이 가끔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정화장 하려고 거울을 보려고 이 쿠션을 딱 집어들었는데. 제가 조이. 조이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아 그 쿠션. 아 맞아요 이러고. 제가 이거 쿠션 언니 인스타 보고 샀어요 이랬는데. 촉촉하고 너무 좋죠? 조이님께서 이제 이 쿠션 진짜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약간의 짧은 1, 2분 대화를 했는데. 아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너무 부럽네요. 근데 진짜 이 쿠션이 좋아요. 진짜.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없어요? 아 이제 저희 녹화가 늦게 끝났어요. 10시에 끝나가지고. 몇 시간처럼 와요? 거의 6시, 7시간? 엄청 오래 촬영을 했는데. 이제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촬영지는 서울이었는데. 저는 집이 경기도잖아요. 그래서. 이제 택시를 타고 갈까 하고 있었는데. 장윤주님께서 택시 위험하다고. 계속. 왜요? 뭐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택시요 이랬는데. 어 택시? 아 택시 위험은 지금 밤 10시인데. 위험하다고 해주셔가지고. 엄청 진짜. 끝날 때까지 걱정을. 촬영을 끝날 때까지. 걱정을. 엄청 해주셨어요. 제가 만나본 연예인 분 중에. 제일 제일. 착하셨어요. 댓글도 인스타에 직접 달아주시고. 정말 정말. 연예인 분들 중에. 탑극으로. 침성이 정말. 착하신 분. 여러분들 덕분에. 좋은 기회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별거 없지만. 이제. 겟립비트니 촬영. 썰이었습니다. 오 와우. 와우. 짝짝짝. 지금 제 옆에 친구가. 그 백설공주에요. 여기 사진 찍어드릴게요. 여기 백설공주인데. 오늘 잠깐. 화장을 안 하고 와서. 맞아요. 출연을 거부하셨어요 이렇게. 지금 졸업사진 브이로그에. 엄청난 댓글 중에 하나가. 아니 백설공주님. 궁금하시더라고요. 인스타 달려달라고 그러고. 파우치. 소개를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도를 했어요. 수학여행 갔을 때. 시도를 했는데. 이게 너무 하이텐션이어서. 찍을 수가 없어요. 진짜 너무 하이텐션이어서. 진짜 난리가 났어요. 아 이거 안되겠다 해서. 3학년 때 다시 찍자 해서. 지금 3학년이네. 지금 성인이 되고 하고 있네요. 네 어떡해요. 찍을 의사가 있으신가요? 네. 오. 출연이요만 주신다면. 출연이요? 이 친구의 파우치는. 제가 졸업하기 전에.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치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먹어주니까. 해야지. 자 이제 양치. 뭐 했으니까. 사탕 컨셉이에요. 사탕 컨셉. 약간 1990년대 스타일이다. 수선화장을 해야 되는데. 오. 머리가 자꾸 빠져. 나 타러는가? 야. 왜 이렇게 많이. 그냥 잡기만 해도. 그러니까. 여기 지워진. 뒷부분만 해줍니다. 코랑. 이불을 부르는거 다 준비하시는데. 말해. 아니. 안 걸리지. 내가 이불에 빗어볼거야. 아예. 시간이 되어 있어요. 아예. 아 진짜요! 다른 친구들은 수능을 보지? 응 수능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웨이 구독 많이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꼭 오늘 만날 애가 매일 지금 오늘 진짜 조금 했으니까 자 여기 뭐예요? 세곱인데 병원에서 진료받고 있어 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 약간 다른 세상 같아 네 지금은 학교가 거의 끝났는데 원래 7교시만 학원이에요 근데 저희가 고등학교 3학년이어서 8교시까지 한단 말이에요 지금 4시 51분인데 1시간을 더 이따가 집에 갑니다 전 전 전 액셀고드는 갑자기 갑자기 빠져나온 거 그럼 네 저는 지금 6시가 넘었는데 학교가 끝나서 아빠 차를 타고 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안녕 안녕 그럼 потом 안녕 안녕 기분이 수놓은 미친리 모두 끝 autopsy 안녕 안녕